.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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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나왔어? . 고기 냄새 술 냄새 진짜. . . . . . 술을 자서 좀 뿌리고 오지. 그리고 지금 시간을 쉬어. 하.. 오늘따라 회식이 늦어져가지고.. 좋겠네. 술 먹고 고개 먹고. 나는 아기 씻기고 재우고 지금 집안에 하나 바빠 죽겠는데? 독박료가 지금 뭐야. 아.. 진짜.. 아이고 우리 여보. 아이고.. 너무 맛있습니다. 야 놔 이거. 전혀 안 먹었어. 그럼 내가 지금 밥을 어떻게 먹어. 얘 혼자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짠. 먹다 남은 거 갖고 왔네. 뒤질라고. 저번에 치킨 싸운 것도 이빨 짜고 났었잖아. 회식 끝나고 내가.. 내가 주세요 해서 가져온 거야. 불판이 올라가기 전에 거기 가져온 거네. 아니 이거 좋은 거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워먹어. 내가 아까 거기 가서 구워. 너를 다 구워줄까? 불판에? 애하.. 애하.. 조용히 구워먹었네. 하.. 얘 잘 먹어. 그 냄새, 술 냄새는 너 어디 들어가. 씻지도 않고. 내가 갖다. 레스틱 하고 있을게. 앗! 아하.. 자, 잠깐만.. 겁지 않다 이게 뭐야 이 왕 먹는 거를 제대로 먹어야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 오늘 진짜 고생했을거지 먹을 자격했어 내가 고기가 없긴 자격증은 알지? 기가 막힌 거라줄게 잠깐만 이거 우리 배 소리나는 거 아니야? 기가? 삼겹살 치익 소리나 백색소 씨랑 비슷해서 괜찮을 거 아니야? 아 맞다 백색소 만들었어 잠깐만 근데 잘 자네 아 뜨거워 이거 형이 아니야 나만에 영상이 없어진다 자리에 코카소 그릇이 볶아 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거하는 건가 싶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지. 어?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하지야말라. 와... 와... 아...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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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이 소리 왜 따져있어? 어디서 죽을 때 하고 앉아있어? 저거? 저거? 주시죠? 오늘도 휴가하느라 고생했다 전우야? 오늘도 돈 버느라 고생했다 전우야 자 어떡해 이거 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었다니까 마늘 올려면? 아! 올려! 구운거? 미쳤다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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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다이어트 고기맛 소금 수스텀이 생선 소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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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맛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진짜 잘 먹었다. 볶음밥 나이스. 비빔밥보다 볶음밥이지? 나도 너무 배불러. 우리 옷에 냄새 배서 씻고 줘야겠네. 오랜만에 같이 씻을까? 우리 같이 씻자. 됐어. 같이 씻자. 같이 씻자. 먼저 씻어. 우리 같이 씻어. 우리 같이 씻어. 우리 같이 씻어. 같이 씻어. 우리 같이 씻어. 우리 같이 씻어. 우리 같이 씻어.